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만성질환은 만성염증이 원인이다. 최적건강관리혁명입니다. 지은이는 듀쿠존슨, 옴기은이는 안현순, 편행곳은 전나무숲입니다. 최적건강관리혁명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질병으로 인한 이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늙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오래 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수명을 연장시키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이 혁명에 얼마나 헌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적건강관리혁명이란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삶을 오래 누릴 수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한 유행기법들을 따라하다가 낙담한 적이 있거나,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모순되는 주장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최적건강관리혁명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독자분들이 이 혁명에 동참함으로써 혼란과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은 진정한 예방을 통해 최적건강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럼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만성염증이 괴물인 이유 염증은 무엇일까? 염증은 세포 손상 혹은 자극에 대한 면역체계가 비특이적으로 선천적으로 보호하는 반응이다. 당신은 염증이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염증은 베이거나 긁히거나 데었을 때, 특히 상처가 감염되었을 때 그 주위가 열이 나고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몸이 상처를 치료하고 감염과 싸우려고 시도하는 반응이다. 그렇지만 염증 반응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그 부분의 조직은 제 기능을 잃게 된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병, 당뇨병, 암 혹은 비만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가운데 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을 우선 살펴보면 1. 유전적 요인 2. 당뇨병 3. 흡연 4. 고혈압 5. 운동 부족 6. 우울증 7. 갑상선 기능 저하증 8. 비만 9. 스트레스 10. 고지혈증 11. 높은 호모시스테인 수치 12. 신념의 겨력 13. 과일과 채소 섭취 부족 14. 오메가3 섭취 부족 15. 높은 CRP 수치 등 1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5.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가진 사람들은 만성염증을 나타내는 CRP 수치 또한 높다는 점에서 이 요소들은 만성염증과 연관성이 있다. 15. 그렇다면 암과는 어떠할까? 15. 나는 높은 수치의 CRP와 암의 위험요인을 살펴보며 심장질환과 같은 유형이 계속되는지 알아보았다. 1. 유전적인 요인 2. 후변 3. 운동 부족 4. 비만 5. 스트레스 6. 고지방식 7. 채소와 과일 섭취 부족 8. 과도한 음주 9. 과도한 소금 섭취 10. 오염 11. 훈제나 구운 음식 12. 과도한 햇빛 노출 13. 특정 감염 14. 비타민 D 결핍 15. 높은 CRP 수치 16.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 역시 16가지 암 위험요인과 높은 CRP 수치의 상관관계도 100%였다. 즉, 인체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은 심장질환, 암의 위험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염증이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대사를 방해하므로 제2형 당뇨병이나 비만의 위험요인 또한 염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험요인에 덧붙여 만성염증은 이외에 언급한 심장질환, 당뇨병, 암, 비만의 위험도와도 연관이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좀 더 깊이 조사해본 결과, 높은 CRP 수치는 노인성 황반변성, 시력감태, 알치하이머병, 크롬병, 파킨슨병, 천식, 골관절염, 뇌졸중 등 다른 만성질환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염증은 소화장애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장애가 있는 이들의 암발병을 야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높은 CRP 수치와 관련이 있는 만성질환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 질병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점점 더 확산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만성염증은 지난 몇십 년간 급속히 증가해온 모든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만성염증에 대한 경각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만성염증이 근육 손실, 노아의 가속, 심지어 수명 단축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밝힌다. 여전히 수많은 과학자들은 염증이 이들 질병과 질병 위험 요인의 결과인지 아니면 원인인지를 궁금해한다. 당신도 그럴 것 같아 다음 장에서는 왜 염증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그러나 잠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만성염증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혈액에서 매초마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CRP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도 그것이 병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혈액 내에는 염증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가 있다. 이는 마치 고혈압과 같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내내 혈압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만성염증은 많은 만성질환에서 통계적으로 공통되는 요소이며 상당 부분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지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진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만성질환의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만성염증을 갖고 있거나 혹은 복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최적 건강을 탐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염증은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팀에서 스타 선수이며 득점왕이다. 따라서 최적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은 염증을 제압하는 것이어야 한다. 면역체계에 대한 기초이론 면역체계는 건강과 행복을 공격하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즉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이물질 혹은 몸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다른 물질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두 종류가 있다. 이 둘의 차이는 경찰과 예비군의 차이와 비슷하다. 선천성 면역체계는 경찰과 비슷하다. 무단행단에서 흉악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온종일 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본법자를 쫓는다. 감염이나 이물질로 인한 응급상황에 우선 반응하지만 각기 다른 상황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뿐이다. 후천성 면역체계는 예비군에 더 가깝다. 항상 임무가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내전 혹은 외적의 침입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소집된다. 그리고 아주 특정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다. 후천성 면역은 적응성 면역 반응이라고도 불린다. 그것은 림프구라는 세포가 특정 질병에 특화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후천성 면역은 기억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역, 볼거리, 수도와 같은 질병에 한 번 걸리면 다신 걸리지 않는다. 후천성 면역체계가 그런 질병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낸 뒤 같은 질병이 다시 공격해오면 그 질병을 인식하고 신체 내에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박멸하기 때문이다. 후천성 면역은 항상 대기 중인 경찰들보다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이 다소 더 걸린다는 점에서도 예비군과 비슷하다. 그러나 특정 비상사태에 더 특화되어 있고 더 잘 훈련되어 있다. 후천성 면역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공격해야 할 특정한 유기체 혹은 물질을 확정하면 선천성 면역체계의 일부분의 위협과 맞서 싸우는 것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린다. 선천성 면역이나 후천성 면역 모두 백혈구를 이용해 싸움에 나선다. 백혈구 수치를 검사하는 것으로 감염되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 면역체계가 매우 활성화되면 백혈구를 더 많이 만들고 백혈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현류로 내보낸다. 후천성 면역체계는 염증과 그다지 관련이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백혈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후천성 면역체계는 T세포, B세포, NK세포라는 세 종류의 백혈구를 이용한다. NK세포에는 특정한 수용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후천성 면역체계처럼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선천성 면역체계의 일부분이다. NK세포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정상 세포를 퇴치하는 역할도 해 암이나 다른 종양이 형성되고 자라지 못하도록 돕는다. 선천성 면역체계는 만성염증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하다. 후천성 면역체계처럼 골수에서 만들어진 세포에서 유리한다. 골수는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비만세포, 단액구와 같은 다른 많은 세포들도 만들어낸다. 단액구는 대식세포가 된다.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단액구는 주로 혈액 내에서 순환하고 비만세포와 대식세포는 신체 곳곳에 퍼져 있다. 호중구는 선천성 면역체계에 의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사용되는 세포로 신체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을 분비시키고 외부 침입자들을 먹어치운다. 단액과 기타 다른 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이라 불리는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이들은 세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이다. 사이토카인은 또한 염증을 이야기한다. 염증은 붉어지고 열이 나고 고통스럽고 부어오르는 네 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주변 조직들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몸 속에 생긴 염증도 느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맹장염이다. 그러나 혈관의 내벽에 발생하는 염증처럼 대부분의 내부 염증은 전혀 알아차릴 수 없다. 그러한 염증은 오직 crp검사와 같은 혈액검사를 통해서만 진단할 수 있다. 면역체계는 감염과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체온을 올리고 많은 세포들을 동원해 조치를 취하면서 빠르게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면역체계가 침입자도 없는데 방위군이 계속해서 사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손상을 입게 된다. 이것이 면역체계에 대한 만성적이고 과도한 자극이 좋지 않은 이유다.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한 17가지 실천 방안 1. 만성질환의 염료소를 제거하라. 이는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조치다. 만성질환의 위험요소들이 염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면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위험요소들을 한 번에 완벽히 제거할 필요는 없다. 위험요소를 하나씩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2. 오메가3와 같은 천연 항염증제를 섭취하라. 한류성 어류를 먹거나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해 고도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를 늘리면 염증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운동하라. 연구에 따르면 운동 역시 염증 감소와 관련 있다. 건강해지려면 움직일 필요가 있다. 집 주위를 가볍게 걷거나 공원에서 아이와 놀아주거나 하는 정도의 활동도 운동이며 유익하다. 만성 질환에 위험을 감소시키는 운동을 하겠다고 헬스클럽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여가 시간에 산책하는 것도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거기에 자기 몸에 유익한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면 더 큰 항염증 효과를 볼 수 있다. 4. 복합비타민, 복합미네랄 제재를 섭취하라. 5. 토하지방, 트랜스지방,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를 줄여라. 이들은 염증과 관련이 있는 지방이다. 트랜스지방, 토하지방 함량 제로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가공식품 섭취를 줄여야 할 것이다. 붉은빛을 띠는 고기나 어류, 트랜스지방산에는 오메가6가 포함되어 있다. 오메가6가 많은 기름은 옥수수기름, 홍화유, 면실류, 해바라기유, 땅콩기름, 참기름, 포도씨유, 콩기름 등이다. 우리가 추천하는 기름은 카놀라유와 퍼진 올리브유다. 6. 항산화, 항염증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적당량 섭취하라. 식원료를 농축한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제품을 섭취하라. 항산화제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영양소나 성분으로는 코엔자임, Q10, 라이코펜, 마그네슘, 글루코사민, 코서틴 등이 있다. 7. 하루에 7에서 9불량, 4, 5컵의 과일이나 채소를 먹어라. 분량이란 200ml컵을 기준으로 2분의 1컵 정도를 말한다.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 과일이나 채소에는 염증을 줄이는 천년 항산화제나 식물 영양소가 들어 있다. 8. 가공식품을 피하라. 가공식품이란 액상과당, 트렌스지방, 기타 화학물질 등이 들어간 음식을 말한다. 가공을 통해 음식에 더 많은 화학물질을 첨가할수록 만성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9. 패스트푸드를 피하라.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염증 반응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패스트푸드는 대체로 값싼 음식 재료들로 만드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14. 적정량의 비타민 D를 섭취하라. 비타민 D의 보충 섭취는 염증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D와 칼슘을 같이 섭취하는 것도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 15. 수면을 적절히 취하라. 수면이 부족하면 염증이 증가한다. 16. 소금 섭취를 줄여라.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염증이 증가한다. 17. 의사와 상담하라. 17. 당신이 이외의 16가지 조치들을 철저히 따랐다면 대개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만성 염증 수준을 건강한 상태까지 줄이지 못했다면 의사와 상담에 CRP를 줄이는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다. 18. 이 전략은 커다란 보상을 안겨줄 생활습관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19. 이 조치들을 시행하면 분명 몸속의 염증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19. 목록의 모든 항목을 완벽하게 시행할 필요는 없다. 20. 단지 한두 가지 항목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발병률이 줄어들 것이다. 20. 최적 건강을 성취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 기둥 1. 만성 질환의 위험요인 줄이기 위험요인이란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이는 생활습관, 생물학적 기질 또는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흡연은 폐암의 위험요인이다. 만성 질환의 위험요인은 아주 많다. 20. 그런데 삶의 한두 가지 면만 개선하면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21. 예를 들면 사람들은 건강의 핵심 요소가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알고 있다. 21. 식사와 운동은 최적 건강의 결정적인 요소가 맞다. 21. 하지만 만성 질환의 위험요인 중 일부일 뿐이다. 22.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위험요인을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23. 피츠버그 대학에는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5년 이상 그 체중을 유지해온 수천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24. 이는 체중을 감량한 후에도 그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통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24. 미 농무부 전 차관부에 따르면 이들의 90%가 섭취연량을 제한하고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감량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다. 25. 하지만 식사요법만으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9%, 운동만으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1%밖에 되지 않았다. 26. 기둥 2. 운동 27. 소파에 누워 있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이란 단어는 두려움과 혐오감의 대상일 테지만 운동은 만성질환을 물리치는데 꼭 필요한 활동이다. 27. 운동에도 유행이 있다. 28. 스텝 유산소 운동, 저충격 유산소 운동, 댄스 유산소 운동, 킥복싱, 공 운동, 그 다음엔 무엇인가? 29. 스카이콩콩 파티 30. 나는 이러한 풍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30. 왜냐하면 매번 새로운 유행을 쫓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것을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왕왕 보기 때문이다. 31.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31. 이것은 자칭 전문가들이 운동을 체계적이고 돈이 드는 활동으로 안정지어 지형률을 내려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31.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다. 운동을 위해 많은 시간을 짜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32. 일상에서 하는 운동만으로도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33. 다음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의 몇 가지 예다. 3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자. 35. 15층에 올라갈 때 12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12층부터 15층까지는 계단으로 올라가자. 35. 차를 주차할 때 되도록 건물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쪽 구석자리에 주차하고 출입구까지 걸어가자. 36. 전철이나 버스로 출근한다면 한두 정거장 앞에서 내려 걸어가자. 37. 가족과 함께 산책하거나 아이들과 밖에서 뛰어놀자. 38. 무용이나 스포츠 댄스를 배워라. 39. 무용이나 댄스 학원을 다니며 10kg을 감량하고 줄어든 체중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사람이 많다. 39. 바퀴 달린 가방을 끌고 다니는 대신 어깨에 매는 가방을 이용하자. 40. 운동이 건강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 중 하나는 염증을 줄이는 것이다. 40. 여가 시간에 즐기는 신체활동은 만성염증을 감소시킨다. 41. 노인들은 단 6분 동안 빨리 걷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염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운동과 함께 항산화제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다면 더 큰 항염효과를 거둘 수 있다. 42. 욕헌데 운동의 최적 건강에 도달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42. 근력운동이나 팔굽혀펴기와 같은 근저항성운동, 무산소운동과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43. 심장박동수를 올리는 심혈관 운동이 모두 유효하다. 43. 기둥 5. 심적, 정신적 건강과 긍정적 태도 44. 행복하고 희망적인 사람들이 늘상 우울하고 화를 잘 내고 두려움이 많고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44. 구두새 스크루지 영감은 한밤중에 얻은 깨달음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자신의 수명까지 연장했을 것이다. 45. 이런 현상은 기적이 아니다. 45. 최근의 과학적 연구 결과는 그 생리적 인과관계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46. 우울증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두 개의 호르몬 경로를 자극한다. 47. 건전하고 참된 신앙심을 간직한 사람들이 더 오래 더 나은 삶을 산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 논문도 1200개나 된다. 47. 이것은 아마 방금 언급한 두 가지 호르몬과 부분적으로나마 관련이 있을 것이다. 48. 이는 듀쿠대학, 국립보건원, 하버드의과대학 등에서 연구되고 있을 만큼 아주 흥미있는 연구 분야다. 48. 인간의 심적, 정신적 건강이 인체생리학적 건강까지 지배한다는 것은 이제 의심의 의지가 없는 사실이 되었다. 49. 어떤 과학자들은 심적, 정신적 건강을 영에 속하는 주제라며 토론조차 꺼리고 아예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으로 취급해버린다. 49. 포편적인 지식이었다가 결국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많은 의학적 관행들. 50. 예를 들어 한때 폐경기 여성들은 심장병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호르몬제를 처방받았지만 추후에 연구 결과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51. 훨씬 더 믿을만한데도 그들은 근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52. 그러니 그냥 한번 시도해보라. 몸을 움직여 운동하듯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켜라. 53.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건강해지는 데 이용해보라. 54.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되도록 당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강조하라. 55. 정신적인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만성적으로 우울하고 겁 많고 걱정 많고 화를 잘 내고 비관적이라면 당신의 정신 상태가 육체적 건강을 해칠 것이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음을 받아들여라. 이런 심적,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많다. 그 치료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기둥 6. 충분한 수면과 휴식 최적 건강을 떠받치는 여덟 가지 기둥 중에서 이 기둥을 가장 튼튼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현대인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조들이 누렸던 9시간 30분의 수면 시간이 모두 필요하지는 않지만 6시간 이상은 꼭 필요하다. 잠자며 휴식을 취하는 동안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여러 생화학적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넵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수면의 양에 영향을 받는다. 수면 부족은 넵틴의 감소, 그렐린의 증가와 관계 있고 두 경우 다 식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수면 시간을 좀 더 늘린다면 강박적인 식사 장애를 덜 겪을 것이다. 충분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 중 몇 가지만 여기에 소개하겠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수면을 단축시킬 수 있다. 수면은 사고 기능, 당대사, 면역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친다. 매일 밤 누적된 수면 부족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만성염증의 증가와 더 연관된다. 수면성 무호흡은 심장병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염증 증가와 관련이 있다. 불충분한 수면은 비만의 위험성 역시 높인다. 최적의 수면 시간은 성인의 경우 7시간에서 8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 몰아 쉬는 것보다 매일 밤 조금 더 길게 휴식을 취하는 것 역시 최적 건강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둥 8. 건강한 환경과 양호한 위생 대기오염은 여러 가지 상기도 질환 및 암과 관련이 있다. 심장병 위험 요인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한 가지 방책은 남극이나 남태평양의 섬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그렇게 할 형편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오염되지 않은 것이다. 사람이 거의 없고 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국지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당신의 가정이나 직장에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 지은 집에는 화학가스가 들어차 수 있다. 그 화학가스는 라돈가스로 주택의 바닥이나 주변의 흙에서 방출되며 지하실에 스며들 수 있다. 이것은 특히 흡연자들에게는 폐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관리해야 한다. 만약 가정이나 직장에서 대기오염을 피할 수 없다면 공기청정기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대기오염만이 문제가 아니다. 수질오염은 더욱 심각하다. 식수에서 발견되는 폐기된 약물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좋은 방안은 가족용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이다. 최상의 제품들은 약간 비싸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필터를 더 자주 교체해야 한다. 이 여덟 번째 기둥의 또 다른 중요한 구속요소는 위생이다. 기본적인 위생지침도 현대적인 상수도 시설도 하수도도 없는 나라도 있다. 덧붙이면 일부 일처제는 다양한 질병을 방어해 주는 훌륭한 제도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감염 가능성이 있는 타인의 체액에 자주 노출된다면 최적 건강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덟 가지 기둥 모두 튼튼히 세워야 하나. 이 여덟 개의 기둥은 최적 건강의 초석이다. 그렇긴 하지만 당신이 지금 당장 이 초석들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겁을 먹거나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약 이미 그런 상태에 처했다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완벽주의는 최적 건강관리의 적이다. 현대의 대중적인 건강문화는 건강관리 계획을 완벽하게 따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 왔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관리 계획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의욕을 꺾었다. 이런 덫에 걸려들지 마라. 최적 건강을 향해 내딛는 걸음은 설령 한 걸음일지라도 어느 정도 건강에 도움을 준다. 내가 추천한 것을 전부 다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